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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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50쪽이죠. 이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를 포함한 관용 구문들이 많은데 전부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기본님 1번부터 시작하시죠. It is no use ing가 나오죠. 그래서 DR 동명사가 나오는데 뭐뭐 해도 소용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use는 명사로 소용, 효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use 대신에 good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it is no good ing 이렇게 되죠.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보겠습니다. It is no use trying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It is no use ing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뭐뭐 해도 소용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니까 글을 좀 더 머무르게 하려고 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make가 사역동사니까 목적 부어로 원형 부정사 stay가 나온 것입니다. It is no use ing와 같은 표현으로는 use 대신에 good을 집어넣어서 it is no good ing 이렇게 써도 되고요. 소용없느니 useless 이것을 쓰면 되니까 it is useless 투부정사 혹은 useless 대신에 of no use를 써서 it is of no use 투부정사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명했던 것대로 문장 전하는 문장들을 한번 들어보죠. It is no good trying to make him stay longer. It is useless to try to make him stay longer. It is of no use to try to make him stay longer. 자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이번엔 there is no ing가 나옵니다. 자 무슨 뜻이죠?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There is no knowing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There is no knowing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There is no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what, 이야가 동명사 knowing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there is no ing를 문장 전환해 보면 자 불가능한이 impossible이기 때문에 it is impossible to 부정사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고 막연한 일반인 주어 we나 you를 써서 머무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we cannot 동사원형 혹은 you cannot 동사원형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배웠던 것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It is impossible to know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We cannot know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You cannot know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he is very talented. 자 잘 들었죠? It goes without saying tha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뭇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talented가 재능이 있는 유능한 이런 뜻이기 때문에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뭐뭇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He is very talented. 그가 매우 재능이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it goes without saying that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필요없는이 needless이기 때문에 It is needless to say that 이렇게 써도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뭇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장 전환을 해보고 바로 다음 4번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It is needless to say that he is very talented. I cannot help feeling sorry for her. 자 4번입니다. 이번에 이미 배웠던 것이 나옵니다. Can not ever feeling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Can not ever ing는 뭐뭐를 도울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feeling sorry for의 밑줄을 쳐보세요. Feel sorry for는 뭐뭐를 동정하다 불쌍히 하다 이런 뜻으로 feel for 혹은 feel sympathy for have sympathy for 혹은 sympathize with 자 같은 어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보면 나는 그녀를 동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Can not ever ing와 함께 외워되어 할 것이 있는데 Can not but 동사원형입니다. 뜻은 같죠? 자 주의할 것은 Can not ever 다음에는 동명사 ing가 오지만 Can not but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꼭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Can not but으로 문장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Can not but feel sorry for her On returning home, he went straight to bed 자 조디 선생님께서 이어서 5번을 읽어주셨는데 일단 on, returning에 동그라미 접세요. on ing 하면 as soon as의 의미로 뭐뭐라 하자마자 이런 뜻도 있고 when의 의미로 뭐뭐라 할 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맥상 뭐뭐라 하자마자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On returning home, 집에 돌아오자마자 he went straight to bed straight는 곧장 똑바로 이런 뜻이고 그래서 그는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 말이죠.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문장을 as soon as나 when을 사용해서 다시 쓸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as soon as나 when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맥상 when의 뜻보다는 as soon as의 뜻이 더 낫다고 그랬으니까 as soon as를 써서 일단 바꾸는데요. 집에 돌아오는 것은 누가 돌아옵니까? he가 돌아오죠. 그래서 he를 그대로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는 return을 쓰면 되는데 시제가 과거죠. 그러니까 returned 이렇게 해서 과거가 돼야 됩니다. 자 문장 전하는 것을 함께 보죠. as soon as he returned home, he went straight to bed 6번으로 가기 전에 on ing가 when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를 하나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은 잡서에서 가져온 예문입니다. 자 일단 들어보죠. on hearing the news, I changed my mind 여기서 on hearing을 as soon as의 의미보다 when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마음을 바꾸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것보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감에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when을 사용해서 문장을 전환해보죠. when I heard the news, I changed my mind changed로 시제가 과거니까 hearing이 절로 바뀌면 heard 이렇게 과거 시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6번인데요. feel like ing가 나옵니다. 자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다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자 같이 보죠. I feel like making a cake for her birthday feel like making에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feel like ing가 나옵니다.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일단 해석을 해보면 나는 그녀의 생일에 쓸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feel like ing는 feel inclined to 부정사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데 inclined는 형용사로 뭐뭐 하고 싶어 하는 혹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로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be inclined to 혹은 feel inclined to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그럼 feel inclined to 부정사를 써서 문장을 전환해보죠. I feel inclined to make a cake for her birthday I make a point of avoiding salty foods 자 7번 문장 잘 들었죠. make a point of avoiding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make a point of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뒤쪽으로 삼다 항상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avoid는 피하다 salty는 소금, salty의 형용사용이니까 짠 소금기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나는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을 귀쪽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언제나 짠 음식은 피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뭐뭐를 귀쪽으로 삼다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죠. 우리가 부정사 파티에서 배운 make it a rule to 부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make a point of ing와 같은 표현입니다.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make it a rule to 부정사에 써서 문장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자 suggestion은 동사 제안하다 suggest의 명사형이니까 제안이란 뜻이고요. is worth taking의 밑줄을 쳐볼까요? be worth ing는 뭐뭐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taking into account에 역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take 뭐뭐 into account 하면 consider의 의미로 뭐뭐를 고려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의 새 제안은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be worth ing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우선 it is worth while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it은 가조어가 되고 worth while은 형용사로 뭐뭐할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투부정사가 진조어가 되는 구문이죠. 앞에서 많이 봤던 형식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deserve to be pp가 있는데 deserve는 타 동사로 뭐뭐 할 만하다 뭐뭐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인 것은 다 알고 있을 테고요. 자 중요한 것은 deserve 다음에는 그냥 투부정사가 아니라 투부이 pp로 수동형 부정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문장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it is worth while to take his new suggestion into account his suggestion deserves to be taken into account 자 방금 들었던 문장 중에서 deserve가 들어간 문장만 따로 살펴보죠. his suggestion deserves 그의 새 제안은 뭐뭐할 가치가 있다 to be taken into account to be taken으로 수동태의 그런 투부정사니까 고려될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 그의 새 제안은 고려해 볼만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9번으로 가죠. I was just on the point of phoning 자 words부터 phoning까지 밑줄을 쳐보세요. beyond the point of I ands 하면 막 뭐뭐하려고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just가 나온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phone은 전화라는 명사가 아니라 타 동사로 뭐뭐에게 전화를 걸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니까 나는 막 너에게 전화하려고 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beyond the point of I ands 는 be about 투부정사를 바꿀 수 있는데 be about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온다는 것 그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죠.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turning the corner 모퉁이를 돌면서 his car came near to colliding with a truck 자 came near to colliding의 밑줄을 쳐볼까요? come near to I ands 하면 거의 뭐뭐 할 뻔하다 하마터면 뭐뭐 할 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툰을 생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lliding with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collide with 하면 뭐뭐 충돌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의 차는 거의 트럭과 충돌할 뻔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모퉁이를 돌면서 그의 차는 거의 트럭과 충돌할 뻔했다 하마터면 트럭과 충돌할 뻔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come near to I ands 혹은 툴을 생략해서 come near I ands 하면 nearly escape I ands 혹은 narrowly escape I ands 이것과 같은데 nearly나 narrowly는 거의 간신히 가까스로 이런 뜻이죠. escape는 무슨 뜻입니까? 모면하다 피하다 이런 뜻이니까 겨우 뭐뭐하는 것을 모면하다 가까스로 뭐뭐하는 것은 모면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뭐 할 뻔하다 하마터면 뭐뭐 할 뻔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nearly escape나 narrowly escape 다음에 동명사 I ands가 나오는 이유는 escap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도 한번 전환을 해보죠. 방금 조디 선생님께서 11번도 함께 읽어주셨죠. 자 같이 살펴보면 자 여기서 나오는 도즈는 앞에 나온 problems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of his own making이 동그라미 쳐볼까요? of ones on ing 하면 자기 자신이 직접 뭐뭐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돈 문제들은 그 자신이 직접 만든 문제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of ones on ing를 과거 분사 플러스 by oneself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때 by oneself 는 혼자서 홀로라는 언론의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 의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바꿔보면 자 이번 것은 같이 해석을 해보죠. his money problems are 그의 돈 문제들은 뭐뭐이다 those made by himself 그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들이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으로 가죠. 일단 is far from being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far from ing 하면 뭐뭐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의미니까 결코 뭐뭇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satisfactory가 만족스러운 흡족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니까 당신의 일은 만족스러운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far from 다음에 big이 나오고 bore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being은 생략 가능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be far from ing가 무슨 뜻이라고 있습니까? 그렇죠? 결코 뭐뭇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be never 이렇게 써도 되고요. 혹은 be not 뭐뭐 at all 이런 식으로 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at all은 부정의 not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쯤은 다 알고 있겠죠. 자 그럼 일단 문장을 바꿔보죠. 해석은 모두 같으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다음 13번인데요. not a without b가 나옵니다. 뜻은 a 하지 않는다 b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a 하면 반드시 b 한다 이런 뜻이죠. without이 전치사니까 b는 동명사 ing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cannot see a sad movie without crying. 자 먼저 직역을 해보면 she cannot see a sad movie 그녀는 슬픈 영화를 볼 수 없다. without crying 울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말은 그녀는 슬픈 영화를 보면 반드시 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not과 without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not a without b 혹은 never a without b 하면 a 하지 않는다 b 하지 않고는 다시 말해 a 하면 반드시 b 한다. 자 이렇게 이런 뜻으로 외워 두시면 되겠어요. 자 방금 정리했듯이 not a without b never a without b 하면 a 하면 반드시 b 한다 이런 뜻이니까 a 할 때마다 항상 b 한다 이런 식으로 whenever나 every time 그리고 when always를 사용해서 문장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문장을 전환해보죠. whenever she sees a sad movie she cries every time she sees a sad movie she cries when she sees a sad movie she always cries whenever나 every time은 뭐 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니까 when 혹은 every time을 쓰고 난 다음에 she sees a sad movie 그녀는 슬픈 영화를 볼 때마다 she cries 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en she sees a sad movie 그녀는 슬픈 영화를 볼 때 she always cries 항상 운다 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면 여러모로 편합니다. 자 다음 14번이죠.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His cold prevented him from going to work 자 cold는 명사로서 감기란 뜻입니다. Prevented는 막다란 뜻이니까 His cold prevented 그의 감기가 막았다 Him from going to work 그가 일하러 가는 것을 막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Prevented부터 going까지 밑줄을 쳐보세요. Prevent가 막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니까 A prevent B from C 이렇게 하면 A는 B가 C하는 것을 막다 다시 말해 A가 B로 하여금 C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결국 A 때문에 B가 C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from이 전지사기 때문에 C는 동명사 ing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의 감기가 그가 일하러 가는 것을 막았다 다시 말해 감기 때문에 그가 일하러 가지 못했다 혹은 출근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Prevent 대신에 Keep이나 Stop을 써도 같은 뜻이 됩니다. 그리고 A 때문에 B가 C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니까 Because of A We cannot se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때는 cannot이 나오니까 C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에 주의를 하면서 문장을 한번 전환해보죠. 자 들어보니까 Capped, Stopped 과거 시제로 나왔죠. Prevented가 과거니까 당연히 과거된 겁니다. 그리고 Couldn't 다음에 동사 원형 Go가 나온 점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번 할 차례입니다. 자 일단 들어보죠. What do you say to going out for dinner tonight? What do you say to going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What do you say to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보면 오늘 저녁은 외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해 오늘 저녁은 외식합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do you say to ing는 Let's 동사 원형이나 How about ing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조디 Let's go out for dinner tonight. How about going out for dinner tonight? 자 잘 들었죠? 참고로 What do you say to에 나오는 그때 to는 투 부정사의 투가 아니라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ing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7쪽 문법 연습에서 배운 Look forward to ing 머무를 고대하다 Be used to ing 머무에 익숙하다 Object to ing 머무를 반대하다 싫어하다 여기 나오는 투도 모두 전치사이기 때문에 투 다음에 동명사 ing가 나온 것입니다. 함께 묶어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 47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업이 금방 끝났죠?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 그 내용들은 참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서 반드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뜻을 가진 말들이지만 어떤 것은 뒤에 동명사가 나오고 어떤 것은 동명사가 나오고 어떤 것은 동사문인이 나오고 했죠? 자 그 부분을 확실히 하면서 정리를 해둬야지 막힌 시간이 나올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